아이쿠아이쿠아 우리 30분만 들자 안돼 공부해야돼 10분만 5분만 여보세요 오빠 아 니 공부는 무슨 어디야 금방 갈게 나갔다올게 자 기름공주 태규피부는 피지쏙쏙 뽀송야옹 에뛰드 매트 피니쉬 팩트 잠깐만 어 오빠 오빠 잠깐만 잠깐만 어 뭐 묻었어 고마워 와우 해교 입술 앙큼상큼 과일광선을 쏟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에뛰드 스타일 립스 쥬시빈 와 너무 재밌겠다 야 진짜 많이 올라왔다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어 어머 야 흔들거려 minder 그랬지 와하 해교야 요즘 자꾸 친구들이 나한테 좋더라 너랑 나 무슨 사이냐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귀자. 응? 넌 어때? 몰라. 아웃빛깔 입술 영지. 에뛰드 스타일리스 펄리톡스. 아, 방금 집에 들어왔거든. 아, 화장을 다 지웠어. 어떡해? 나갈 수 있었는데. 아, 진짜 미안하다. 내일 꼭 연락해. 내일 꼭 볼 수 있어. 응. 어, 알았어. 누구야? 엄마야. 네 입술 비밀이 너무 많아. 몰래 몰래 입술 수술. 에뛰드 스타일리스 아쿠아톡스.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속눈썹?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속눈썹? 속눈썹 안 붙였는데? 나 마스카라도 잘 안 하잖아. 어? 지은이가 그랬다고? 야, 나 원래 속눈썹 좀 많아. 너 알잖아. 어, 야. 어, 잠깐만. 어, 오빠. 넌 맨날 맨날 집중. 해교 꼬마 속눈썹. 미니래시로 풍성해지다. 열 꼬마 속눈썹 끝. 에뛰드 마스카라 미니래시. 여 vibrЫй. 엉aco.